100mm 어치온 체험마을 갯벌 체험하러 놀러왔어요 이곳이 바로 100mm 어치온 체험마을 안내소입니다 여기에서 스탬프 투어 이벤트 참여하고요 여기 체험료 보이시나요? 성인 8,000원 아동 5,000원 결제하고 트랙터가 들어옵니다 짜잔! 이거 타고 가는거에요! 엄청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립니다 도착한거 같아요 엄청 흔들립니다 아직도 많은 정리로 인해 넷픈렉스 질리 공개 공개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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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